요양보호사 몇 명 배치해야 하나요? 필수 인력이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국케어 권팀장입니다. 저희 국케어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주시는데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인력 배치 기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 수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직종과 인력 수가 달라지는데요. 관계 법령을 보며 같이 살펴볼까요? 우선 법적으로 정해진 직원 배치 기준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기준은 법제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검색을 해보시면 별표 9번에 제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면 되시고 만약에 우리 기관이 요양원이다, 공생이다 라고 하신다면 별표 4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제가 주간보호 직원 배치 기준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주간보호는 이용자 기준으로 10명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직원 배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단 이용자 10명 미만일 때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시설장님 한 명 무조건 필요하고요. 사회복지사는 지금 공란인 거 보면 필수인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 이렇게 합쳐서 한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종 중에 한 명 배치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7명당 한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무원도 공란이니까 필수인력 아니고요. 조리원은 무조건 한 명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 운전사도 공란이기 때문에 필수인력이 아닙니다. 다음 이용자 10명 이상일 때 볼게요. 시설장 똑같이 한 명 있어야 되고요. 사회복지사는 한 명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 중에 한 명 이상 배치해야 되고요. 요양보호사 똑같이 이용자 7명당 한 명 배치해야 합니다. 사무원이 새로 생겼네요. 그런데 조건이 이용자 25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원은 한 명, 보조 운전사 한 명 이렇게 10명 이상일 때가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거죠. 다른 직종은 헷갈릴 게 없는데 요양보호사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 7명당 한 명이라는 게 다 생각하는 게 다르시더라고요. 7명 기준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배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어르신 수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몇 명 필요한지 계산을 해볼 건데 일단 어르신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요양보호사는 무조건 한 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요양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 7명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쉽게 먼저 가볼게요. 어르신 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 7명이다. 그럼 나누기 7을 하면 1 나오죠. 그러면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가 한 명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평균 어르신 수가 10명이다 라고 하면은 나누기 7을 해봅니다. 그럼 소수점 자리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이때는 첫 번째 소수점 첫 번째에서 반올림을 하면 되시는데 1.4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는 한 명이라고 봅니다. 한번 11명일 때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11명일 때 나누기 7을 하면 1.5가 나오네요. 제가 아까 반올림이라 했죠? 그럼 이때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는 두 명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제가 좀 더 높은 수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25명이다. 그럼 나누기 7을 하면은 3.5가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수는 4명인 겁니다. 오픈 초기이거나 이용 어르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센터의 경우 꼭 요양보호사 필수 인원을 자주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른 인력들도 마찬가지고요. 필수 인력을 미배치하게 되면 청구가 감산되고 평가에서도 점수가 감점됩니다. 우리 기관의 청구금뿐만 아니라 평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 우리 기관이 인력 배치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되겠죠? 좀 더 심화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국회의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